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홀릭스의 김형문입니다. 몇 번 방송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상업적인 방송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요즘 병원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시면 병원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유튜브랄지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서 의학적으로도 사실 검증되지 않은 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언론이나 이런 데는 등장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유튜브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또 막 병원을 홍보할 목적으로 얼굴에다가 어떤 시술하는 걸 직접 보여주는 본인 얼굴에 막 부사를 꼽거나 시술하는 모습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이 유튜브 에너지홀릭스의 목적은 의사 선생님들 교육의 목적입니다. 물론 제가 틀리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후배 선생님들께 솔직히 책을 안 읽어도 될 만큼 편안하고 그냥 재미있게 좀 레이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20년 전부터 레이저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잘 뭐 인터넷 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온라인 스토어가 있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대부분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던 시점이었는데 원서나 이런 걸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레이저나 뭐 빛에 관한 물리학 교과서를 제외하고 의학적인 분야에서 참 책을 부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님들께서 아시는 IPL이라는 시술을 한번 어깨너머로 배우는데 그 당시 한 천만 원 정도? 그 당시 천만 원이면 지금 상당히 비싼 돈이죠. 20년 전이니까요. 뭐 그 정도 돈을 내고 배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던 게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후배 의사들에게 좀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좀 전달하는 걸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20년 전에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게 배웠어요. 그거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명감을 갖고 진행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할 때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변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 저를 포함한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우리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웨이블랭스, 그 다음에 TV, 컨벤셔널 TV인지, 컨벤셔널 빔인지, 혹은 프랙셔널 빔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의사가 그리고 펄스 듀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딜레이드 타임 선택할 수 있죠. 또 저번 시간에 했던 이런 파워덴스티라 할지 에너지 덴스티와 관련된 플루언스, 에너지 값을 의사가 또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쏠 건지, 여러 번 쏠 건지, 한 번에 여러 번 쏠 건지, 쏘면서 자주 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멀티풀샷인지, 멀티패스한 방법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레이저 시술을 해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결정한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고요. 이게 레이저 책을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정말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습도 좀 할 거고, 실제적인 동영상도 좀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레이저 이론을 하나하나 좀 빼서 이렇게 맞춰보기 시작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시거든요. 지금은 약간 총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언어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재미없으시더라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대화되기가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베리어블,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제가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레이저를 샀어요. 레이저를 사면 그 레이저의 파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빛을 쓰는 IPL 같은 경우는 다 파장이죠. 예를 들면 560에서 1200대 파장까지 다 나오는 빛을 쓴다.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레이저는 대부분 어떠냐면 파장대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Q-switch 엔디아그레이저를 샀다 그러면 1064nm 파장, 532nm 파장 이런 대표적인 파장 두 개를 선택해서 제가 레이저를 산 거죠. 근데 그 파장 두 개만 나오면 어떤가요?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4 파장과 532nm 파장의 정배수로 진동하는 물질들만 그 레이저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에 정배수하는 녀석들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파장을 결정을 의사가 하면 예를 들면 제가 1064 파장을 써서 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파장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개 기계에서 여러 파장이 나오는 레이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해봐야 두세 개 나오는 그런 레이저는 있지만 대부분은 단파장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병원일수록 많은 파장대의 레이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치료가 안정적이고 결과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혹시 일반인 분들이 이 레이저를 제 강의 내용을 혹시라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병원 선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장비가 많은 병원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많은 병원이 결과도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파장이 하나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64nm 파장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의사가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64nm Q-switch 엔디아그레이저를 이용해서 Q-switch 엔디아그레이저를 이용해서 기미 치료를 할래.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1064nm Q-switch 엔디아그레이저는 펄스트레이션이 결정돼 있죠. 지금 현재 대부분 나와 있는 것들은 펄스트레이션이 결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5nm 정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5에서 8nm 나가는 것도 있고 2nm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펄스트레이션을 의사가 손볼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정해놨어요. Q-switch가 열리는 셔터의 속도를 정해놨단 말이죠. 펄스트레이션, 의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뭘 선택해야 할 수 있죠? 프랙셔널 빔으로 쏠 건지, 컨벤셔널 빔으로 쏠 건지 의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프랙셔널 빔이 뭔지, 컨벤셔널 빔이 뭔지를 의사가 결정해서 또 쏠 수가 있어요. 내가 프랙셔널 빔으로 쏠 건지, 컨벤셔널 빔으로 쏠 건지 결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레이저가 나가는 사이즈, 크기, 스팟 사이즈라고 하죠. 우리가 스팟 사이즈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스팟 사이즈 같은 것들이 결정되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에너지를 결정을 해서 소위 에너지 값, 플루언스 값을 결정을 해서 우리가 파워덴스티나 에너지 댄시티를 얼마나 쓸지를 또 의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Q-switch 엔디아그 레이저의 경우는 펄스튜레이션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빔의 모양, 빔의 사이즈는 결정을 하고 에너지 값을 결정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의 레이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레이저들, 롱펄스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대부분 펄스튜레이션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올 TRT라는 개념을 통해서 펄스튜레이션을 우리가 또 조정을 하는 그런 레이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신 지견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피코세컨드 레이저, 우리의 10에 마이너스 12승이죠. 10에 마이너스 12승 초죠. 그렇게 짧은 순간에 나가는 피코 레이저를 요즘은 펄스튜레이션을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는 450 피코세컨드로 쏴야지 그러면 450 피코세컨드 버튼을 딱 누르면 450 피코로 나가고 180 피코로 쏴야지 180 피코세컨드 딱 누르면 180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나가는 그런 레이저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변수들을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통 얼마나 정도 하나요? 장비요? 저희 병원에 있는 장비들 다 합치면 25억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다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무래도 장비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다 갖고 계세요. 평균 1, 2억 이상은 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장비 비싼 거를 저는 좋아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제품 좋아하고 소위 명품에 미쳐있는 명품 장비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비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장비가 많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크로모포라고 곧 나올 텐데 우리가 목적타를 날리는 공격할 대상 대상의 한 목적 쪽으로 파장을 던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난 멜라닌 없앨래? 그러면 694, 755로 쏘고 혈관 없앨래? 그러면 585, 595로 쏘고 나는 빌리루빈 없앨래? 그럼 뭘로 쏘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선택지가 많아서 약간 전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건물의 몇 층에 몇 호만 딱 제가 선착적으로 공격하겠다 그러면 어떤 미사일을 딱 선택해서 한국에서 날려서 거기를 딱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공격 이런 거 나오면 잘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또 미국에서 북한의 지하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벙커를 공격한 미사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있듯이 레이저는 똑같아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레이저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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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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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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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알림 설정 구독하기 알림 설정